어디야? 아 집이야? 난 불호의 변곡인데 아 같이 보려고 그랬더만 안되겠네 알았어 근데 니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지켰네 그래도 그래도 야 너 니가 왜 거기서 나와 피곤하다 하길래 잘 자라 했는데 혹시나 아픈건가 걱정도 했는데 뭐하는데 여기서 뭐하는데 도대체 너네 집은 연실네 난 지금 여의도 시끄러운 공연장 무심커 지나는데 이게 누구십니까 다 같이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내 눈으로 심해 보고 보고 또 보아도 딱 봐도 뭐야 오 마이 너야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지켰네 그래도 그래도 나도 이런 건 사랑이 아니야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오는 남자 싫다니 술은 못한다니 그것 때문에 나는 다 끊어버렸는데 지금 너는 왜 혀가 꼬이는 건데 도대체 근데 지금 니 옆에 이 남자 누군데 교회 오빠하고 클럽은 왜 왔는데 너네 집 불교잖아 다 같이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내 눈으로 심해 보고 보고 또 보아도 딱 봐도 뭐야 오 마이 너희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지켰네 그래 너 그래 너 야 너 이런 건 사랑이 아니야 그래 너 그래 너 야 너 너랑이 형한테 아니 형 너랑이 형한테 너랑이 형한테 너랑이 형한테 둘 다 박수 주세요 근데 니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내 눈으로 심해 보고 내 눈으로 심해 보고 또 보아도 딱 봐도 뭐여 나 아 너야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지금까지 생각 ceram espa위idor 그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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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나도 이런 건 사랑이야 tú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